안녕하세요. 저는 메이커즈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 AP바이오를 맡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. 자, 이번에 AP바이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 들으셨죠? 똑같은 3시간 내에 MCQ가 69문제에서 60문제, 그리고 FRQ가 8문제에서 6문제로 시험 문제가 대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범위도 한 유닛이 통째로 빠질 정도로 공부해야 될 양도 줄었습니다.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? 매해 오전받는 비율이 5에서 7%밖에 되지 않았는데 올해 오전받는 비율을 대폭 늘려주겠다, 문턱을 낮춰주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작년 선배들까지 AP바이오 어려웠다, 어려웠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죠? 근데 올해 AP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어, 근데 선생님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주어지니까 문제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?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보시면 개념을 설명하고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문제가 5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나머지 50%는 다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. 과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걸로 실험을 설계하고, 데이터를 도출해내고, 그리고 그 데이터의 통계를 돌린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,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고,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사용하고, 이 실험에 관련된 문제가 50%나 차질합니다. 자, 보통 우리 국내외생 친구들, 특목과 학생 친구들, 이 AP바이오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13개에 해당하는 그 실험을 다 실험실에서, 과학실에서 막 시키고, 막 실험 보고서를 쓰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. 그죠? 내용 나가기만 바쁘시지 실험 내용은 거의 다루시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런데 시험 문제 반이, 시험 문제 반이 실험 문제입니다. 이거 어떻게 하냐? 이번 겨울방학 때 저와 함께 개념뿐만 아니라 실험에 관련된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, 거기에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다 풀게 해드릴 겁니다. 다섯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.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는 공부하는 자세도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. 매 시간마다 퀴즈는 당연하고요.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개념과 문표를 곁들여서 한 다음에 자, 수업 끝나기 15분 전에 책을 덮일 거예요.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면 머릿속에 반드시 있습니다. 그거를 빈 종이를 들이태가 거기다가 끄집어내는 거예요. 제가 두 시간 반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거를 배웠어. 라고 먼저 예시로 도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배웠다라고 마인드맵을 그려줄 겁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만의 로드맵을 빈 종이에다가 출력해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입력해낸 거를 바로 외워서 출력해내는 거를 그날그날 할 겁니다. 그럼 집에 가서 1시간, 2시간 걸려서 복습할 거를 15분 만에 다 외워서 복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집에 가서는 뭘 하냐. 문제풀이 숙제를 합니다.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주말에는 그 주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복습을 꼭 해야 돼요. 그래서 매주 하기는 좀 많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커다란 중간고사,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. 자, 이번 국내생 특목고 겨울방학 특강에서는 AP바이오 1년에 해당하는 개념과 실전모의고사 풀이를 다 끝낼 거군요. 자, 개념은 10회에 걸쳐서 30시간 그리고 실전문제 모의고사 풀이는 5회에 걸쳐서 15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5월 AP바이오 바로 직전 주말에 와서 파이널 특강을 듣게 될 거예요. 그러면 5월 11일 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. 자, 이거는 바로 제가 짠 진도표인데요. 자, 1월 7일에서부터 2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서 이런 개념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 2월 11일부터 25일까지는 이렇게 5번에 걸친 실전문풀 모의고사를 하게 될 겁니다.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요. 여러분 잘 참고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만나도록 합시다. 감사드립니다.